여기는 신대방역 5분도 안걸릴 것 같아요. 아주 초역세권이고 지상층이고 분리형입니다. 분리형 온룸이고 지상층의 분리형에 지금 가격이 500에 40입니다. 원래 요건물이 500에 40, 3만원인가 2만원인가 그랬는데 지금 500에 40으로도 해주신다고 합니다. 옵션은 풀옵션이고 지상층이고 이게 500에 45 이러면 그냥 무난한 방이고요. 500에 40이다 하면 괜찮아요. 요정도 거리에 거리도 여기서 멀지 않고 칫솔로 채 볼게요. 여기서 화장실까지 화장실 벽까지가 2,90m 나옵니다. 2,90m 나오고 여기 에어컨다를 벽에서 옷장까지 말고 옷장에 있는 벽까지가 3m 나와요. 3m 하고 2m,90m 그리고 분리된 공간은 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식 괜찮고 위치 좋고요. 가격 괜찮네요. 가격 괜찮고 사장님이 2년 계약을 희망하기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꼭 2년 아니고 1년이어도 해주실 것 같아요. 정하면 1년도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요거는 집 요정도면 괜찮습니다. 가성비. 손이 계실거에요 그래도. 가성비. 무섭. 벽. 엽니다.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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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